뉴스 오늘 매주 화요일은 내년 4월 경인 지역의 총선 지형을 진단해 보고 있습니다. 경인 나침반 시간인데요. 오늘도 조대원 리서치 한국센터장 박성민 민주당 주거복지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곳은 안산입니다. 안산은 네 선거구가 있는데요. 그동안 안산 선거 결과와 내년 총선의 어떤 인물들이 신발끈을 동여매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안산 상록 갑지역인데요. 조센터장님, 이 지역은 진보의 텃밭으로 분류됐던 그런 곳 아닙니까? 그렇게 불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 96년 15대 총선 때 안산시 갑선거구로 신설된 이후에 28년 동안 지난 2008년 총선 때 단 한 차례 한나라당이 승리한 것 빼고는 모두가 민주당 계열의 진보정당이 승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2008년 총선 역시 당시에 민주당의 진보표를 다 모았다면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었는데 당시에 새정치 국민의회, 새천년 민주당으로 재선을 국회의원을 영입했던 현 충북 도지사죠. 김영환 의원이 여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24%의 표를 분산하는 바람에 그래된 거고 참고로 2020년 총선에서 진보표가 모두 결집된 상태에서 총선을 치르니까 전해철 의원이 58.5%로 압도적인 1위를 달성했던 지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해철 의원, 지금 4선을 누리고 있는 그런 곳인데 전해철 의원에게 4선을 허락할지 당 내에서도 경쟁이 치열하고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이 도전하고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4선 출마를 위해서 상론값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 행정안전부 장관도 여기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이 지금 출사표를 냈어요. 전 통영고성지역위원장으로서 통영에서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한 번의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낙선을 한 분이신데 이번 이재명 대표, 당대표 체포동의원 가결 관련해서 SNS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수박의 뿌리요, 줄기요, 전해철을 내가 싸우러 간다. SNS에 좀 과하게 남기셨어요. 그러면서 각종 미디어에서도 많이 출연하시는 분인데 과하게 말씀하셔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세부가 된 상황입니다. 아마 징계 수위에 따라서 내년 총선 출마가 결정될 예정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징계 수위는 좀 낮을 것 같아요. 현 이재명 체제 안에서. 왜냐하면 징계 수위가 6개월 당허권 정진만 해도 내년 총선에 못 나가니까 아마 여기서는 전해철 의원과 경선을 붙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김석훈 당협위원장이 작년 12월에 선출이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경기도당 수석대변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김정택 전 안산시 부의장의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당에서는 이미 출마자가 정해졌습니다. 다 김도현 부대의 변인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워낙 진보의 텃밭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의 전해철 현 의원 그리고 양문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 이 경선 경쟁이 아주 치열할 것 같은데 조스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누가 나오더라도 사실 국민의힘이 상당한 열세를 이번에도 열세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다 보니까 사실 국민의힘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두 분 다 기초의원 출신들이에요. 사실 지금 거론되는 김석훈 당협위원장도 2006년 전반기 안산시의회 의장을 하신 분이고 김정택 후보도 제8대 안산시의회 부의장을 영임한 분인데 당장 전해철 의원이 행안부 장관하셨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환노위 정보위원장 하신 걸로 따져보면 중량감이 많이 떨어지고. 거물급이죠. 거기다가 여기에 또 들리는 말이 용혜인 의원도 이 지역으로 오겠다는 얘기가.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도. 그러다 보니까 용혜인 의원도 상당히 젊은 분이지만 인지도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 이 지역도 사실은 중앙에서 전략 공천을 해야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도 올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죽하면 이번에 당협위원장을 김석훈 당협위원장을 올 1월에 임명을 했는데 이분이 이미 2012년도에 새누리당 때에도 당협위원장에 임명된 분이었거든요. 그렇게 돌고 돌아서 다시 59년생인 김석훈 당협위원장으로 왔다는 것은 현재 국민의힘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 이걸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인물난도 있고. 이렇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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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